손태진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화려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 창의적인 기업가로서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바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첨단 기술의 융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손태진은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는 데 큰 힌트를 제공합니다. 첫째, 손태진은 자신의 음악 경력에서 얻은 깊은 이해와 경험을 활용하여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공연 예술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손태진은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에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회사에서 개발한 가상현실 콘서트는 관객들이 집에서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한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손태진은 이러한 기술적 접근 방식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세계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제적인 팬베이스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경을 넘어선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태진은 창의적인 기업가로서의 그의 여정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어떻게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이러한 활동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서 멈추지 않고 시대의 변화를 읽고 이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기업가로 거듭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엔터테인먼트와 기술의 융합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산업의 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손태진은 그 중심에서 미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